안녕하세요. 금융을 알려준 여자 박과장입니다. 지난 시간에 신용카드 발급 공공에는 화이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근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더 좋은 공공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기준은 바로 카드 사용 황금비율 찾는 법입니다. 카드에 무슨 황금비율이 있나요? 바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황금비율입니다. 우리 모두 금융왕으로 거듭나 봅시다. 많은 분들이 카드 사용하는 데 있어서 황금비율이 어떤 건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. 히트를 드리자면 소득공제 때문인데요. 여기서 소득공제란 과사의 대상인 소득금액을 줄여주는 건데요. 예를 들어 내가 올해 소득금액이 100만원인데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10만원이다 라고 하면 이 100만원은 모두 과세하는 게 아니라 10만원을 제한 90만원만 과세를 합니다. 내가 내는 세금은 줄어들겠죠. 그래서 체크, 신용카드, 이 결제비율만 정말 잘 맞춰주어도 태어나가는 돈을 정말 꽉 잡을 수 있습니다. 혜택이 많으니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더 혜택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문제는 저희 밥값, 술값, 옷값, 주거기, 주식이? 정말 맞죠? 집중되어 있어야 혜택받기가 좋은데 우리는 대부분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데요. 저희는 체크카드를 어떻게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? 바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, 지출에 관한 소득공제 한도를 파악하시면서 지출하시는 건데요. 여러분의 급여액 중 25% 이상의 카드로 지출할 시 300만원 한도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. 25%를 초과할 시에는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15%까지밖에 공제가 되지 않지만 체크카드 또는 한국영수증을 사용했을 때는 30% 한도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사실 내가 지금까지 얼마 썼는지 계산하기에는 너무 바쁘잖아요. 그럴 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하세요. 혜택스에서 1월부터 이번 달까지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이를 토대로 지출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. 소득공제 한도부터 지출 내역 자료 확인법까지 알아봤는데요. 모두 알려드렸으니 우리 카드 사용 잘할 수 있겠죠? 하지만 여기서 끝난다면 금융화는 아니죠? 자 여기서 금융 꿀팁 방출! 카드 쓰시지만 소액결제라든지 현금 사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. 이제 1인분들 같이 기다리실 때 휴대폰 번호 누르시기 너무 번거로우시잖아요. 그럴 땐 일반 영수증부터 챙기세요. 현금 영수증을 직접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. 콘택스에서 자진, 발급, 포기자 등록을 하시고 발행이 가능합니다. 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추가공제나 중복공제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추가공제대상은 대중교통, 전통시장 이용의 고소민, 공연비 등이 있고요. 기존 소득공제 금액에서 30-40%까지 공제율이 올라가고요. 각 1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또 중복공제 대상은 의료비, 취약전 아동학원비, 교복구입비는 특별 세입공제 항목인데 소득공제까지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으니 부담이 덜하겠죠. 다만 신차구입비, 통신비, 국가금, 아파트관리비 등은 제외되니 조심하세요. 자 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카드에 관련된 꿀팁을 가지고 왔는데요. 다음에도 더 많은 꿀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. 혹시 여러분들 평소에 궁금하시던 사람들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박가장이 알려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금액을 알려주는 여자 박가장이었습니다.